네, 언제 오신 거예요? 제가 지금 좀 멀리 나와 있고요. 지금은 바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며칠 더 계실 거죠? 예, 내일쯤 찾아뵙는다고 전해드리세요. 할머니도 바쁘시잖아요. 야, 나쁜 년아! 어? 야, 비잉아 어디 갔어? 어? 누구? 누구긴 누구야! 방금 전까지 너랑 같이 했다니깐! 야, 잠깐 나갔어. 근데, 야, 근데 네가 여기 가서 왜 헹패부려? 너 미친 거 아니니 지금? 민현이 아직도 정산을 못 차리고 누가 누굴 미친 년으로 몰아? 야, 오늘 네가 죽든 내가 죽든 단판을 진짜 이 나쁜 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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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이거 안 놔? 어? 이리 와, 야, 정말 안 놔? 야, 너 대체 또 무슨 회의 하고에 왜 까져 온 거니? 어? 이번에도 오해야? 야, 어디 남자가 없어서 남의 남편을 꼬셔서 남의 가정을 깨려고 해! 내가 애새 키우면서 나보기 그 인간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한 줄 아놔? 야, 자궁심이! 너 이리 안 와! 하나씨!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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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 좀 들어봐 줘요. 제 친구가 뭘 잘못 알고 오해를 해서요. 오해 풀고 천천히 오세요. 저 급한 일이 생겨서 먼저. 차려씨! 차도경? 너? 어? 저기 왜 저기 있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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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게! 왜 여기까지 와서 남의 속을 뒤집어 놔? 아이씨! 아이씨! 아아! 아이씨! 꼴좋다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야! 차도겸! 레인은아! 니가 오늘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야! 너 가만 안 둬! 야! 너! 까불고 있어 진짜 야! 장꽁 시민! 뭐? 예라이 낙지같은 년아! 내 인생에 달라붙어서 단물 쭉쭉 빨아먹는 낙지 빨판같은 년! 뭐? 낙지 빨판? 니가 내 키치기 뺏어간 순간부터 내 인생에 꼬였어 알어? 이 남자 뺏어가서 내 인생에 뛰쳤냐니 누군데? 이 나쁜 기지배야! 예라이 도둑 고양이같은 년아! 너에도 어떻게 찍은 단물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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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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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이리와! 야야! 너! 야야! 야야! 이리 와! 뭐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이 나쁜 애가 악건 기지마리! 저놈이 나쁘어. 무책한 기지마라 다했어. 나 저녁때 진짜. 아, 힘들어. 아줌마야, 우려매욕 이리 와요! 아줌마, 들어와요, 들어와! 왜 안 들어왔어? 물 들어와, 물! 아줌마, 들어와요! 뭐야, 뭐야! 아, 진짜! 아, 진짜! 뭐였어? 뭐였어? 아, 내가 뭐야! 아, 진짜! 야,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아이고, 이게 뭐야! 야! 너 앞으로 나한테 아는 척 하지마! 알았어? 누가 했었니?